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경험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에 학부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배달을 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 주문 받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울리면 제가 가장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7번가 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가 피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받는 업무를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화받는 업무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다 보면 입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든 받으면 감사합니다 7번가 피자입니다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통장 잔고가 불어나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피자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다 마치고 뒤풀이하는 식사시간이 있었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고 모든 세팅이 다 완료되자 부장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한국은 낮은 상이잖아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기도가 평생에 잊지 못할 너무나도 창피한 기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7번가 피자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죠 대표기도만 해도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수백 분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하게 주님께 7번가 피자를 홍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자신부터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지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부장집사님이 그냥 식사하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 음식 맛이 어떤 맛이었는지도 기억할 수가 없고 그냥 빨리 그 식사 자리가 끝나기만을 바랬던 그러한 아주 아찔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아찔했던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실수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 저의 사역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평화롭고 또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교만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계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위험하고 비참하고 아찔한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도 제가 겪었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대 여로보함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대 그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버금가는 아주 번영했던 시대였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 회복을 했었고 주변 국가와는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활발한 무역으로 막대한 물을 축적할 수 있었고 거리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 소리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집으로 돌아가는 상인들의 허리쯤에는 많은 돈들이 가득했었고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를 양손 가득 들고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평온하고 화려한 시대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사회적으로 볼 때 생활 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탐욕과 불의가 넘쳐나는 상류층의 사람들 그와 반대로 굶주림에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신음했던 노동자들 사회는 깊이 분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치가들은 정치적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외국 문화를 조금도 막지 않았고 결국 혼합주의가 만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무리들이 그 다음 날에는 이방신의 신전에 가서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넘기는 일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과 모세가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출애국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잊어버린 채 겉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버금가는 번영의 시대를 누렸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택한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인 제사장 나라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급속히 붕괴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신실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내의 성적인 무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내를 향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한 사람 그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썩어져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첫 걸음은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돌이키는 것 즉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다 라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호세아 저 1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저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듣지 않으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그 창녀에게 장가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국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땅으로 이끄시고 그곳 가운데서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반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개토록 인도하시고 회복을 해시켜주시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잇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 즉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상 숭배, 우상이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은 우상을 생각하면 어떠한 조각상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상에 경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이지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분들은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 맞습니다 우상이라는 것 제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 가방만 달랑 들고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첫 마음 기억하십니까? 이민을 오신 경우도 있고 유학생활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입국심사에서의 그 떨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막 생각하면서 미국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한국인들 너무 열심히 일하잖아요 통장 잔고에 밸런스는 높아지고 그토록 바라던 집도 페이오프하고 그리고 고급 자동차도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느새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인색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도 심지어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자녀가 우상입니까? 자녀는 자녀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는데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있지만 그 처음 아이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키우겠습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며 다짐했지만 그것도 잠시 낮과 밤을 모르는 신생아는 계속해서 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편과의 불화도 때로는 생기고 아마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젖달라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오줌 쌌다고 울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잘 자고 있다가 살짝 새벽이 돼서 누웠더니 등에 뭐 닿는 게 싫다고 울고 아마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면 이 자녀하고의 애착관계가 더욱더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가 애착관계를 넘어서 자녀들에게 집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학교 생활 가운데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걱정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까 걱정되고 장가는 잘 갈까 걱정되고 이러한 걱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경우를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첫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의 신분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 성적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서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국에서보다 조금 더 미국 생활 가운데서 더 쉽게 드러나는 것 왜냐하면 좀 더 집을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는 많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민 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암흑의 집사만 없으면 교회 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만 없으면 교회 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들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는 신앙 생활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가로막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으로 인해 여러분의 아내로 인해 여러분의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 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결단하시고 내려놓을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 무엇이라도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호세하서 6장 1절 2절 말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해 보면 이런 것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심하게 찢어지고 상하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놀라운 속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 만에 빨리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해요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 만에 회복시킨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은 이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이내가 아침에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구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내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말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지파 같았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약속이 마치 아침 구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땅이 바짝 바짝 말라 있는데 아침에 농부가 일어나서 보니까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찾아오죠 아, 오늘은 구름이 많이 꼈으니까 피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해가 뜨고 해가 쫙 뜨자마자 그 구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인 줄 알았는데 아침 안개였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것을 들으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지만 삶은 실제의 삶은 엉망인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들을 하고 많은 헌금들을 했다고 해서 그 다사,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리세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내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뿌리를 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 없으면서 경건한 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에게는 불의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호세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한 명령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너무 목숨 걸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본질 없는 의식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말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커플이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비싼 다이아만지를 결혼 반지로 선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1년, 2년 지나면서 남편의 마음 가운데 아내에 대한 마음보다는 다른 여자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아내보다는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아내에게 다이아반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비싼 반지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다이아반지는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혼 반지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와 번지와 같은 그러한 의식적인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본질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름 만족하면서 할 수 있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직분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나름 괜찮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는 마음 자기의 의와 영적인 우월감에 도치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정말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의 그 감격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던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호세하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남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문제, 신분의 해결의 어려움들 광야와 같은 이민생활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을 탈출할 때 그 감격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잊어버린 채 바쁜 임생활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냥 무덤덤하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어떤 것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심정을 외치고 있는 호세야 선지자의 말에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야의 외침을 가슴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